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입력 화면입니다.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입력 방법입니다. 먼저 과세 구분에서 과세 대상, 1세대 1주택 고가주택, 비과세 대상을 선택하시고 양도물건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구분을 선택합니다. 물음표 버튼 클릭 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산 소재지 등 미리 채움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미리 채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산 소재지, 거래일자, 양도자산 면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 과세 구분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나 비과세 대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단용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도 입력합니다.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받았습니다. grains